자, 경사하강법, gradient decent method 말씀드렸듯이 이 gradient는 도함수 f' 이 f'의 다변수 함수에 대한 f'을 얘기합니다 gradient 그리고 decent는 방향이 아래쪽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 gradient는 기울기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경사, 하강, decent method 그래서 경사하강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참고로는 이렇게 쉽게 쓰여있는 원고를 참고하시고요 이 주소에서 그리고 경사하강법의 알고리즘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변수 함수의 경우 이 아래로 볼록할 때 이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이 적당한 주위에서 시작해서 이 경사를 따라서 이 하강하는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 최적회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시작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기울기는 기울기 벡터, 이걸 gradient라고 얘기합니다 gradient를 이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다변수 함수인 경우에 경사하강법의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들이 스키를 타고 높은 산에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을 상상하실 수 있겠죠 그 바로 스키를 타고 하강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경사하강법에서 알고리즘이 최적회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이 X0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X1, X2 이렇게 해서 Xn, X스타를 찾아가는지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이 점화식 이 형태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한 점이 있다면 그 한 점에서 한 점에서 X0에서 시작해서 X0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X1을 찾아가고 이 X1점에다가는 또 다음 걸 더해서 X2를 찾아가는 이런 과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듯이 경사하강법은 이 복잡한 모형에서 정확한 함수 값을 모르는 상황에서 또 근사값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그러면서 최적회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알고리즘을 소개해 드리면 미분 가능한 일변수 함수의 경우 일변수 함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프를 쉽게 2차원 공간에서 그릴 수가 있겠죠 이 꼭지점을 이 아래로 볼록한 꼭지점 이 극값, 이 최적값을 찾는 과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F of X를 미니마이즈하는 이걸 미니마이즈하는 이 값 이 X스타를 어떻게 찾는가 여러분들이 앞 시간에서 배운 페르마의 임계점 정리 크리티컬 포인트 띄어림에 의하여 함수의 최소값을 주는 X 스타는 일단 F' of X 스타의 콜 0 즉, 여기서 기울기가 0인 즉, 도함수가 0인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걸 배운 기억이 있을 겁니다 즉, 만약에 여기에 극값이 존재한다면 최소값이 존재한다면 그 최소값을 주는 X 스타는 F' of X 스타의 콜 0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F' of X 이 콜 0을 만족하는 먼저 해를 구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이 옵티말 솔루션이냐 아닌지를 판단하면 되는데 이 함수 F가 단순한 모양이 아니라 복잡한 경우라면 이게 이 임계점 F' of X 이 콜 0 이거를 구하는 것조차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사강법은 그럴 때 어렵지 않게 F' of X 이 콜 0 되는 X를 찾는 대표적인 수치 최적화 방법입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함수의 기울기를 구하여 기울기가 낮은 쪽으로 계속 이동시켜서 극값에 이를 때까지 이터러티브하게 반복해서 그래서 그 X 스타를 찾는 과정인데 즉 X0나 X1에서 시작해서 다음 거를 쭉 찾아서 우리가 원하는 X 스타를 찾아가는 즉 F' of X 이 콜 0을 만족하는 X 스타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째 단계는 X0 또는 X1에서 시작해서 허용 오차를 아주 0에 가까운 작은 허용 오차를 조건으로 주고 학습률 에타를 준 후에 K를 1로 잡아주고 그 다음 단계에서 GK를 F' of XK로 세트해서 그래서 만약에 GK의 노름이 입실롬보다 작거나 같으면 알고리즘을 스톱하고 아니면 그러면 XK 플러스 1 이 콜 XK 마이너스 에타의 GK로 다시 정의해서 그 다음 단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데리버티브를 구하고 그리고 또 다음 단계를 계산해서 X1, 2, 3, 4를 쭉 찾아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때까지 진행시키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경사강법이 어떤 식으로 어떤 스텝을 통해서 진행되는지는 이해하셨으면 그러면 실제 한번 예를 통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alphabet алист 윤 Basil ihn Exx 롱 렛 렛 렛 렛 랍 렛 렛 렛 렛 렛 렛 إ 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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